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강서구가 위기 청소년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줄 강서 한울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서 한울타리 사업은 강서구 내 저소득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의료, 교육, 법률,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먼저 강서구는 지난 8월 이대 서울병원, 미즈메디병원 등 지역 내 13개 의료기관과 강서 한울타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의료 울타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협약을 맺은 병원은 검사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강서구는 지난 7월 차인유클리닉과 리본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상처를 지우는 시술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는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교육 울타리도 펼칩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그 이후 사회 진출까지 돕기 위해 온라인 프리패스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비롯해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좌 학습비, 태블릿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학습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법률 울타리, 가출 청소년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드림하우스인 주거 울타리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